서울에서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는 부쿠마를 열심히 키우고 있고 희동리의 많은 인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연애야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사랑합니다 누구처럼 산도 안 넘고 서울 깍쟁이? 뺀질뺀질? 저는 좀 별로 근데 그 변화가 더 좋겠지? 그 변화가 더 좋겠지? 이런 가르침이 나를 느끼고 산업의 한글자막 이런 댓글이 생성있습니다 감사합니다.